더불어민주당 내부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한 달 내에 거취 결정을 하겠다고 공식 표명한 인물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5선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 국민의힘과 손잡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5선 이상민 의원이 한 달 내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미뤘다가는 마치 공천을 구걸하는 듯한 그런 비로한 모습을 보이는 나 자신의 자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잔류를 포함해 무소속 출마와 신당 창당, 국민의힘을 포함한 다른 당으로의 입당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당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당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힘을 낼 것이냐. 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과 손잡을 수도 있고. 지금의 민주당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어떤 선택이든. 다만 어떤 선택이든 현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양당 정치에서 벗어나려면 소수 세력 간 연대가 필요하다며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도 직접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갖고 있는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고 한계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정치 세력이 여러 인물이 연합해야 된다. 민주당 내 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간극이 넓다며 아직은 이 의원의 선도 움직임에 동참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비명계 관계자는 연말에 여야 모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